야 크다 으쌰 걸껍기로 갈라 새끼야 화났어요 화났어요 농구러기 입니다 어따 진짜 크네 어디가 무섭게 생겼다 요놈이 꿀버를 잡아먹는 두꺼비를 두꺼비 두꺼비 잡아먹었대요 지금 뱃속 배쪽에 배 지금 빵빵한데 진짜 크다 물들도 초긴장 했습니다 지금 초긴장 여러분들 와 진짜 크다 요렇게 큰거 처음 봐 진짜 크네 요 뱀은 냄새가 심해서 안 만져요 너무 커서 징그러워 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 진짜 크네 조금만 구경하고 저 멀리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에 아주 빵빵이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임 좀 둔한데 아까는 막 달려두고 난리났어요 아까는 진짜 와 진짜 크다 그쪽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쪽 아니야 야 야 진짜 크다 아이고 야 진짜 크다 야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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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진짜 크다 야 아 크다 어휴 쇼아 이거 걷기고 갈라 그래 쟤 새끼야 지금 에이씨 화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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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짜 크다 으 얘는 뭐 딱히 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구경 더하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크다 이거 너무 크니까 무섭네 고구마한 것들은 저도 손으로 잡을수도 있는데 너무 커. 무서워요. 야 진짜 크다. 한 1메다. 1메다. 얼마 정도 될까요? 1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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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크다. 와 크다. 일로와. 이쪽에다가. 흘려줄게요. 진짜 크다. 너무 크다. 다 디테일까. 자. 문자.